하늘에서도 슬림호씨의 음악을 연주하셨을까요? 어머님들이 오셨으니까 손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? 박수 크게 쳐주시고 박수 너희들 아까 하라는 거 안에서 그런 거야 시간이 낫지 갑자기 그치? 저를 한 번 들으라고 했지? 일어나세요 악기를 놓고 너희들 너희들 음악을 들어주신 분들이야 여기 다 엄마들이고 아빠들이고 신들이야 스승님들한테 저를 일배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고 잘 들어주실게요 박수 연주할 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래요 그래서 동영상을 같이 했는데 하모니가 조금 안 맞는다고 그냥 들게 됩니다 박수 박수 그렇게 said 다음번에도 여기chnet 저를? 그렇다고? 그 부분을 그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